일본 국민들은 대지진을 경고한 것이라는 걱정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기상이변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전 세계의 해수 온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태평양의 해양생물이 일본 해안으로 피신해온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정부는 혹시나 싶어서 도쿄 인근 해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해저화산 폭발 소식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저화산이 폭발하면서 끓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도쿄 인근 해저를 샅샅이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해저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해저화산과 이미 폭발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합니다. 최근 도쿄만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60km에 위치하고 있는 해저화산 오무로다시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 해저화산은 최근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쿄만 인근 이주오시마의 남쪽 해저에 충격적인 해저화산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저의 아래 오무로다시에서 약 1만 년 전에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화산 폭발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활화산인지 여부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큰 방이라는 오무로다시가 활화산인지 검토하겠다고 한 지 딱 6개월 만에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7시 30분 도쿄만 인근 이즈제도의 아우가시마 남남동 65km에 있는 해저화산이 폭발했다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네오스 열암이라고 불리는 해저화산이 폭발하면서 해상에 직경 100m의 황록색으로 변색된 바닷물이 확인된 것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더 강력한 해저화산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인근 해역항해에 주의를 호소했습니다. 베네오스 열암 지역은 1952년경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2017년에 변색수가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1952년에는 분화를 조사하던 해상측량선이 갑자기 폭발한 분화에 휘말려 승조원 31명이 전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26일 해상보안청은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화산폭발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5일 촬영된 니시노시마는 회색의 분연이 높이 900m까지 치솟았고 갈수록 연기의 색상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니시노시마는 2013년 11월에 약 40년 만에 화산폭발한 후로 계속 화산폭발을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활화산으로 지목된 섬입니다. 특히 최근 화산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해상보안청과 기상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제든지 대규모 화산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니시노시마의 화산폭발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였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는 화산폭발로 축배를 들었던 활화산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가 폭발하면서 섬이 확장되어서 대륙분까지 넓어졌다고 환호했습니다. 수시로 헬기타고 니시노시마 상공에서 이제 완전히 단단해졌다, 쓸려 내려가지 않고 온전한 섬이 될 것 같다 라며 중계방송까지 하던 섬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 폭발은 인근 해저화산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13일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1년 만에 해저분화가 직경 약 1km의 섬 형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화산연기가 치솟았고 화산재와 같은 경석들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로부터 근 두 달이 지난 후 본토 해변에 화산암인 경석이 조금씩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나가서 청소도 하고 했지만 끝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해저화산 가이토쿠 해산 주변 일대에 분화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이토쿠 해산은 지난 1984년 3월에 대규모 해저 분화가 발생해 해면 위로 경석과 연기를 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해저화산 가이토쿠 해산 부근에서 해면이 직경 100m가량 흰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유황도에서 1,000년 만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황도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200km 떨어져 있는 위치로서 이번 가이토쿠 해산과 가깝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해변에 보고와 정어리들이 수백마리, 수천마리가 해변으로 밀려와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해안으로 올라와서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쿄만에서는 혹등고래 등이 발견되고 해안으로 와서 결국 죽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가나가와현의 쇼난 해안에 심해어 산갈치가 발견되어서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13일 아이치현 해안에는 수만 마리의 숭어떼가 몰려오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숭어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항구 등으로 밀려오는 현상은 아이치현뿐 아니라 시조오카연 등 많은 지역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도토리현 해안에 몸길이 3m가 넘는 대형 오징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안 전문가는 수심 천미터의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심해어가 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특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에는 호카이도에서 대량의 정어리들이 해안의 눈과 함께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양동이로 퍼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에 정어리들이 쌓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수만 마리의 복어들이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시 복어라고 불리는 이 물고기는 몸길이 20cm 내외로 독을 가지고 있어 손으로 계속 만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야마가타현 해안에 5만 마리의 복어가 밀려와서 청소 작업을 했습니다. 복어들은 니가타현 해안에도 수만 마리가 밀려왔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원인은 알 수가 없다, 수수께끼이다 라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새해 들어 일본 근해에서 계속되는 해양생물의 이변 사태는 대지진 발생의 경고인가 라는 분석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sns에서는 해양 동물의 괴이한 행동이나 변사는 천재 지변의 예고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본 대지진의 일주일 전에도 해안의 돌고래 50마리가 좌초하고 있었다는 등 많은 증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지진 전문가들은 과거 대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에 생물의 이상 행동이 많이 확인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동물의 이상 행동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지금 과학의 한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상에 대한 언론의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항상 결론은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의 변화나 해류의 영향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지구의 기상 이변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함께 겪고 있는 이변일 것이라고 안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의 조사대로 도쿄 인근 해저에서 크고 작은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뜨거워진 바닷물을 피해 해양생물들이 일본 해안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보거와 정어리떼 수천마리부터 시작해서 대왕 오징어와 돌고래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 사태를 지켜보는 일본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포자기 그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